소액대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액대출 대출이 필요한데 혹시 연체중이시거나 금액이 너무 적어서 대출받기 조금 애매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정보 하나 가져왔습니다. 연체중이셔도 무관하고 무직자분들 누구나 이용가능한 소액대출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제가 직접 이용해본 공식업체도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과정을 약소하게 알려드리자면 고객님의 필요하신 금액만큼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상품권이나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전문 상담사분들이 1대1로 응대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시 찾아주시는 서비스인데요. 얼마나 편리하냐면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번호를 받으면 결제가 끝나는 방식이라 이용이 간편하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신용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최대한도에 맞게 누구나 이용가능한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만큼 불법 업체들로 인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신다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사이트 접속 후 문의하시면 상담 후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처음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전문 상담사분들이 1대1로 응대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안전한 금융생활 되세요!